좋은 소식이 있어요 일단은 좋아하는 그 감정 표현에 말해줘 말해줘 간만에 엉덩이댄스까지 엉덩이댄스의 정석 존중아 아니 아빠가 여보 집에 데리고 오래 왜? 뭐야 그 반응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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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못하신게 실망인데? 아니 이게 좋긴 한데 어 아버님이 오라고 하신 적은 별로 없잖아 오라고 하셨으면 이게 좋긴 하지 당연히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 죽어왔구나 안녕하세요 아버님 일단 내가 궁금한 거 하나는 네 아버님 너가 소연이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지 평생이 아니라 이제 영혼으로 제가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연이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갈 수 있을지 아버님 저는 제 여자의 눈에서 아무것도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여자의 눈에서 나오는 것은 오로지 그거 하나에요 하트 내가 사실 너 말고 다른 부잣집 아들을 알아본게 있는데 아버님 잠시만 저 비녀놓으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소연이를 소개시켜줘도 되겠는가?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저 그 부잣집에 가서 깽파칠 수도 있어요 소연이는 제 겁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다 가져라 너 없어 감사합니다 저랑 소연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여보 잘됐다 이제 아버한테 진짜 전화해보자 아니야 안부인사 아니야 안부인사 안부인사